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해결한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아파트 각 호별, 출입문 옆에 소음 방지 엽소함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.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의견을 담은 엽서를 전달해 이웃 간 의사소통을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으며 군은 28일까지 시범단지 두세 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층간소음 엽소함 설치에 관심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동대문구청 주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서울시 정보 공개 한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